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어공주가 살았어요. 어느 날 인어공주는 아주 멋진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죠. 인어공주와 왕자는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. 사랑에 빠진 왕자는 인어공주의 이마에 키스를 해줬고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신을 했어요. 두 사람은 함께 환상의 뮤직아일랜드로 여름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. 공주, 공주를 위해 준비한 작박자 음악 선물이 있어요. 뭔데요? 타이푼의 그래서! 너무 좋아요. 예수님께서 생선을 향해